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서울시당위원장 신경민 의원입니다. 진선미 의원은 이름이 좋죠. 물론 얼굴도 이쁘고요. 저와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래 4년 동안 손발과 호흡을 맞춰온 의원입니다. 그리고 진선미 의원은 올바르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이름처럼 인재 진짜 선진적인 미래도시를 위한 강동을 위한 진짜 일꾼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강동을 이끌진선미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